또 하나의 의혹과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 타지마을을 오고 가는 과정에서 비행기 안에서만 이 김정숙 여사 등이 쓴 기내식 식비가 6천만 원을 훌쩍 넘게 기재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5년치 식비다. 조간신문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걸 왕복 기내식 식비로만 쓴 겁니다. 가치관 인원수 등을 계산해 봤을 때 1인 식비가 150만 원가량 되고 한 끼당 44만 원치의 식비가 돼서 일각에서는 식비를 6천만 원 넘게 써놓고 이 비용을 전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긴 확실히 많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을에 다녀온 2018년 기준으로 4인 가구당 월 식비가 100만 원 정도였어요. 일반 국민이 5년을 넘게 먹을 식비를 대체 어떤 기내식을 먹었으면 비행기 유료비와 맞먹는 철세를 사용했느냐. 감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명명백백기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독 외교는커녕 장관에 기껏해야 수행원 자격으로 다녀오시면서 6천만 원이나 되는 기내식 비용을 사용하고 전체로는 4억 가까운 국민 혈세를 그렇게 사용한 것이 맞는 일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한 의구심을 갖추실 것 같습니다. 장관만 가면 몇 천만 원이면 될 예산을 몇 억 가까이를 쓰면서 기내식 식비만 6천만 원이 넘게 썼다라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기내식 식비, 식대, 비행기 안에서만 먹는 식대비가 얼마나 썼다고 당시에 기재되어 있던 건지 함께 보시죠. 정확한 금액은 6,292만 원. 6,292만 원. 상당히 이례적으로 기내식 식비로는 많은 금액을 쓴 것은 맞습니다. 이게 조금 이례적인 일이라는 얘기가 많고요. 1인당 한 끼에 44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를 썼다라는 것이 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 기내식 식비가 아무리 아무리 비싸도 50만 원 가까이는 되지는 않는데 뭘 먹었길래 50만 원에 한 끼 식대비가 나올까. 공무원 규정을 좀 살펴봤더니 공무원 규정은 전체 출장 기간을 산정했을 때 도정환 장관의 경우 최대 한 15만 원 정도로만.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식비를 쓴 겁니다. 이렇게 실제 산출 내역서에도 6천만 원이 넘는 6,300만 원가량이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비행기 많이 타보셨죠? 네네. 기내식도 많이 드셨죠? 이제는 기내식을 좀 힘들어요, 먹기가. 네. 아무리 기내에서 많이 먹어도 50만 원씩 먹을 수 있을까요, 한 끼에?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최고급 호텔의 부패 식당이 얼마 정도 하느냐. 많이 올라가지고요. 20만 원이 조금 덜해요. 그렇군요. 아주 최고급 호텔 어디 어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한 19만 원 정도까지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 6,29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요. 이런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 부패를 315번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저게 식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식비가 아니고 기내식비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만 먹었던 식비인데 그 서울에서 인천에서 인도까지 그 몇 시간 걸리냐면요. 8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러면 밥을 몇 번 주냐면요. 두 번 준다고요. 그러니까 갈 때 두 번, 올 때 두 번, 네 번 동안에 6,290만 원이 쓰였다라고 한 이야기인데 이게 제일 많이 저 김정숙 여사 인도 갔을 때 타지마을 갔을 때 비용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간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식비였어요. 왜냐하면 항공료가 연료비가 얼마가 들었느냐. 6,531만 원이 들었는데 그거는 원래는 5,451만 원이었는데 6,530만 원이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방문했던 그 장소에서 타지마을까지가 400km가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5,450만 원이면 갔을 그 연료비를 이 400km 등으로 인해서 6,5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고 애당초 계산을 했을 때는 기내식비가 제일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비용이 얼마나 큰 비용이냐면 이 기내식비 다음으로 많이 들어간 돈이 어디냐면 직접 인건비인데 얼마 들었냐면 3,000만 원 들었어요. 지원요원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2,900만 원 들었어요. 이 두 금액 값쳐봤자 6,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뭘 먹었길래 저렇게 되는가.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거든요. 저도 찾아봤는데 가등급이 장관급이 가등급이에요. 그 장관인 가등급의 식비가 하루에 얼마 드느냐. 186달러가 이게 상한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끼 먹었을 때 186달러가 상한이고. 그다음에 예외적인 사람은 딱 둘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그다음에 두 명이 더 있는데 누구냐면 대통령 부인, 국무총리 부인. 이렇게 4명만 이 186달러의 상한에 걸리지 않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만약에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30몇 명이 갖다 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장관 빼고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136달러. 국장들은 한 102달러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쓴 돈 다 합쳐봤자 제가 봤을 때 1천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영부인 혼자서 규정에 따른다고 하면 대통령과 총리의 부인은 마음대로 그 금액 상한 없이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영부인 혼자 5천만 원 썼는지 5,500만 원 썼는지 그 이야기가 아닌가. 이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인가. 저는 전용기 꿇고 가서 대통령 영부인이 무슨 재벌 사모님 그런 놀이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대한항공이 이걸 빨리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청구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부를 호구로 알아가지고 우리나라 국적기인 대한항공이 식비로 6,200만 원을 갖다 청구했는지. 그 내역을 정부도 이제 몸이 켰으니까 대한항공에서 좀 제대로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일부 취재진이 대한항공 측에게 문의를 했는데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원이 영부인급으로 격상되면서 인원이 한 두 배가량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식비가 늘어났나 싶어서 계산을 좀 해봤는데. 그런데 제가 애초에 도정환 장관급에 출장 계획서를 보니까 전체 기간의 식비가 692만 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기내식 식비가 아니라 전체 인도에 머물고 다녀오는 동안에 도정환 장관이 단장으로 해서 갔을 때의 식비가 692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방문하면서 인원이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럼 통상 계산했을 때 두 배가량 늘면 670만 원 곱하기 2 하면 한 1,400만 원가량이 늘면 충분할 텐데 그게 아니라 6,300여만 원이 소요됐다고 하니까 많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두 배 늘었다라고만 설명되기에도 큰 금액이 소요됐다. 그런데 그게 전체 식비가 아니라 기내식 식비라고만 하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이 금액을 다른 데서 전용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기내식이 도시락으로 나오거든요. 도정환 전 장관 당시 도시락 외에 다른 걸 먹겠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죠? 우선 결과적으로는 밥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저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가의 샴페인이나 와인이나 양주 그러니까 술값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갈 때 한 8시간 반, 올 때 한 7시간 반, 그 사이에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있을 겁니다. 아이오디아에서 타지마을 있는 뉴델리 쪽으로 가는 그런 시간대에 식사를 하면 한 5번 했을 텐데 아마 밤 시간대에 오시면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아무 개념 없이 고가의 와인이나 샴페인이나 이런 주류를 먹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기껏해야 40명 탄 거 아닙니까? 저런 식재료로는 한 2,500만 원을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왜냐하면 지금 보셨듯이 도정환 장관이 자기가 결제한 계획서, 출장 계획서를 보면 전 기간 19명의 식비가 692만 원이었는데 수행 인원이 2백가량 늘었다고 해서 10배가 늘었잖아요, 6,300여만 원이니까 그런데 그게 또 기내식 비용만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반만으로는 그리고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아까는 영부인이 사실 직함이 없으니까 특별수행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 문건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추기할 때 단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체 예산에 말하자면 그게 요약이 되거든요. 급과 격에 따라? 그러니까 단장이 장관이면 장관급의 예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예 아까 박성규 대변님 말씀하시듯이 아예 단장을 영부인이었다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예산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단장이 장관인 그런 행사에 전용기를 띄울 수 있냐 아무리 영부인이 가더라도 그런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되는 문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약 장관만 갔다면 6명 말하자면 2천만 원 정도에서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행사고 이게 왕궁식도 아니고 착궁식 아무 없는 허 불판에 가서 하는 지역 축제하는 겁니다. 그것도 중앙정부 주체도 아니에요. 아이오디아 시정부 주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부인이 가신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가시는 행사의 영부인의 경우에는 충분히 저런 의전이 가능하지만 단독의 경우 특별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단독 외교도 아니고 단독 외교는 이호 여사께서 2002년도에 했던 유엔아동특별총회의 그야말로 메인 이벤트로서의 기조연설을 하시러 갔다 오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이것이 중앙정부의 행사였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외교부 장관도 못 간다고 얘기해서 도정원 장관. 사실은 실제로 도정원 장관도 안 가는 차관이 가는 행사인데 아마 영부인이 가시니까 불효불급 장관이 따라갔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 숫자를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난감한 문제라고 봐요. 밥값으로는 상식적인 계산이 안 돼서 값비싼 고가의 와인이나 양주를 마셨던 건 아니냐라는 얘기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계산할 때 밥값으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밥을 하루에 가면서 1인당 도시락 3개씩 먹고 가지 않은 이상 그걸 그렇게 먹었다 하더라도 저의 액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상상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도 이 대목과 관련돼서 많은 언론들에 보도되고 있는데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조차 한 끼 식대비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는 거죠. 인건비, 이동비, 조리비 등 모든 금액이 합산된 것이지 한 끼 식사 금액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거죠. 도정환 당시 장관 국빈 방문 기내식 비용까지 문제 삼는 거 국익에 도우면 안 된다. 국익 얘기를 꺼내고요. 명확한 해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식사 금액만은 아닐 것이다. 갸우뚱, 갸우뚱.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저 금액이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를 한 번에 기내에서만 식대비로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문당 기내식 비용만 6천만 원이 넘는데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를 하늘 위에서 써버린 것이다. 민주당 해명도 모두 거짓이다. 특별수행원이자 미식가의 식돌아기 여행이 확인된 셈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저렇게 많이 먹을 수는 없을 텐데. 의문입니다.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 물론 이 정혁진 변호사님. 네. 어떤 4인 가족이냐에 따라서 식비는 제각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 평균치를 계산해 봤을 때 6,200여만 원이라는 것은 4인 가족 기준으로 5년치 식대비에 해당한다라는 건데 그걸 오고 가는 비행기에서만 기내식 식비로 썼다? 김영주 의원님은 밥값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식비로 생각하니까 저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6,200만 원이라고 한 돈을 연봉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6천만 원 넘게 연봉 받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런데 거기에서 세금 띄고 못 띄고 하면 6천만 원 연봉 받아봤자 그래봤자 한 달에 손에 쥐어진 게 얼마입니까? 400만 원 정도 될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6천만 원이라고 한 돈이 지금 조단희가 어떻고 이재명 대표 뭐가 어떻고 그다음에 대장동이 어떻고 백현동이 어떻고 성남FC에 300억, 200억 이런 이야기가 돌기 때문에 1, 200억 정도, 1, 2조 정도 그다음에 이번에 노소용 관장 받은 돈이 1조 3,800억이다. 이런 이야기가 드니까 6천만 원이 껌값같이 생각되지만 6천만 원은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 연봉보다도 제가 알고 있기를 훨씬 많은 돈이거든요. 그 돈을 비행기에서만 3박 4일 체류하는 동안에 인도에서 먹은 거 다 합쳐서 6천만 원도 아니고 몇 명 꼴랑 한 30몇 명 가서 기내에서 6천만 원을 식비로만 썼다고 하는데 이거를 믿으라고 하는데 이게 믿어집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확하게 가려져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부인을 한다고 해도 대한항공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저 6천만 원에는 다른 비용이 섞여 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그런 의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이고 난 밝힐 수 없다, 비밀이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승훈 최후군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식대비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당시 정부 관계자의 인터뷰도 짤막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내역이 공개가 안 된 상황에서 세부 항목까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항공 측에서 뭔가를 밝혀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업계 특성상 이런 걸 한 번 공개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사례가 있었을 때 한 번 더 그런 공개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 아마 그건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군요. 다만 이런 거죠. 물론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인데 단순히 식비로만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도 있거든요. 그게 정말 고가의 주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같이 탑승했던 수행원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함께 합쳐져서 좀 계산이 됐던 비용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단순한 도시락 하나의 값을 그렇게 매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좀 합쳐져서 저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인도의 방문 과정을 두고도 그렇고 이 방문한 뒤에 이제 비용 지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불거지고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정말 그냥 투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사실 한참 전의 일이고 전 정부의 일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여당이 십자포화를 하고 비판적으로 대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좀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더 크게 꺼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공방이 아니냐. 네. 박성 최구의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비가 워낙 상식적으로 해명이 설명이 되지 않는 기준 이상의 금액이다 보니 오늘 중앙일보가 사설까지 썼습니다. 기내식 식비로 사설 나온 건 저 처음 봤어요. 기내식 한 끼에 44만 원. 의문투석인 김정숙 인도 방문이라는 오늘 중앙일보 사설 설명해 드리죠. 4인 가족 5년 식비로 왕복 18시간 비행 중 썼다. 1등석 기내식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4배에 달하는 액수 분식 회계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세금 남용 사례 예방위에 진상규명해야 할 것이다 라고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의혹은 순방을 다녀온 뒤에 대한항공 측과 전용기 계약서를 수정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예정이 없었던 타지마을 방문 일종에 대한 비용 계산대라는 건데요. 순방 이틀 전 문체부와 대한항공이 비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뭐 전용기라고 해서 아무 때나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 측과 일일이 계약을 해야 하는 거였군요. 돈 내고 타는 거였군요. 한우의 경유 인도 방문 총 2억 1천여만 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 순방을 다녀와서 계약서를 수정합니다. 타지마을 일정 추가된 비용 유료비 등 2천만 원 비용이 추가된 금액이 상향된 계약 내용을 수정했다라는 보도가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대한항공 측과 애초에 사전에 계약했던 내용에는 타지마을 방문은 없었다. 비용이 당연히 발생하니까 다녀와서 계약서를 다시 수정했다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전용기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돈 내고 타는 거였네요. 그럼요. 저녁에 돈 내고 타고. 기자들도 오해를 좀 받곤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수행할 때 전용기 타고 가면 니들도 공짜로 가겠다. 뭐 그런 얘기 듣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언론사에서 다 기자들 항공료, 기내 식사비까지 다 제공합니다. 그렇군요. 다 제공하니까. 이게 시간 지난 일, 아까 박성민 최고 얘기하셨는데 맞죠? 시간 지난 일이죠. 그런데 시간 지난 일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성격이 돼버렸어요. 아마 김종숙 여사 입장에서는 남편이 회고록 써가지고 괜히 이렇게 좀 문제가 불거지면서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남편의 회고록이 본인에게 지금 굉장히 치명상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혁진 변호사 얘기한 대로 대한항공 밝혀야 합니다. 밝힐 수 있어요. 본인들이 안 밝히겠다고 해서 안 밝히라고 그냥 놔두는 게 대한민국인가요?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귀한 중한 국가 안보 상황까지도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면 당연히 밝힐 수밖에 없죠. 밝혀야 돼요. 왜 밝혀야 되냐면 저것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6,29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오히려 상당히 곤혹스러우니까 그게 다가 아닐 것이다. 세부 내용이 나와보면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얘기의 전제는 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면 그 규정 선봐야 돼요. 어떤 국민이 기내식 4끼 먹는데 6,29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그걸 용납을 하겠어요. 다 국민 혈세인데 국민이 낸 세금인데 그런데 규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겠죠. 규정이 아닌 것을 불가피하자 부당하게 그렇게 지원해서 그렇게 많이 갔다 그러면 그건 정말 문제겠죠. 조금 전에 확인한 건 하나는 타지 말은 애초개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서를 다시 쓸 정도로 문제가 됐어요. 저것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자칫 잘못하면 그래요. 영두인의 외교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죠. 당연히 대통령을 대통령과 동행해서 그것도 일종의 수행이 되겠지만 동행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도를 넘어가는 단계에서 본인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국비가 사용되는 것들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잊고 있는 기억 중에 하나 한번 떠올려볼까요.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의회에서 회기가 끝나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율성 출장 간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어디 가서 유럽 가서 어디 무슨 박물관 가고 이런 것들이 도학학신문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그분들이 책임도 졌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음 평가에서 선거에서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도 반복이 됐었습니다. 왜 그랬죠. 단 하나였었어요. 국민의 혈세 당신들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당신들 놀러 갈 것 같으면 당신들이 당신들 비용돼서 가는 것이지. 물론 가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됐는데 그런 것들이 영분이라 그래서 예외가 되어선 안 되겠죠. 저는 여야 국회의원들 간에 다른 일들 많이 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도정환 장관은 정상 여교의 비용까지 거론하는 것은 국익의 차원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전 얘기가 좀 달라요. 국가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상회담 들어간 비용들, 정상이 불필요하게 들어간 비용들에게까지도 깐깐한 감시의 눈길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부당하게 돼 있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국민의 혈세는 한 푼도 그렇게 허투리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 모두 국민의 뜻일 겁니다. 국민의 혈세는 한 푼도 그렇게 허투리 쓰여서는 안 된다.